지금 콜 보고 있는 거에요 뜨는 거 확인해 놓은 거예요 콜 대리운전하고 있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수도권은 다 돌아요 저희 집은 이제 수원역 근처인데 이 버스하고 777버스 노선에 맞춰서 마지막 코스를 잡죠 지금 그 콜이 없어가지고 수원역 가가지고 이제 집에 귀가 하려고 뜨면 이제 잡고서 이제 타고 가야죠 중단에 내리지 예예 없으면 집에 가야죠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